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 보여드릴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집주인 같은 거 그냥 싹 다 없어지면 안 되냐라는 아주 공산주의적인 글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란 거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기가 살 집이 아닌데 왜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해. 자기가 장사할 가게가 자기가 기계 들여놓고 일할 공장이 아닌데 왜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해. 해당 산업으로 번 돈이 애먼대로 가잖아 일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놀라울 정도로 공산당원 같은 글의 조회수가 300만 회를 돌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책토론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얼마나 환상을 가지고 있고 세뇌작업이 완벽하게 끝났으며 멍성한지 사람의 반응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네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사회주의 내용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한국 여자. 자본주의의 자아를 의탁하지 말고 인류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면서 자본주의를 욕하는 우리 여성들. 나는 동의해 언니들. 자본주의 몰락은 왔으니까 공산주의로 생각해볼 여지도 많아. 나도 이제는 적절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 자본주의가 최상의 제도는 아닐 수 있잖아. 라는 말을 북한 김정은의 기쁨을 주는 여성들이 적은 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적었다는 사실. 우리 여성들이 말하는 방식은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에게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로 유명한 오마이뉴스의 농지개혁으로 평등 집권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공산주의를 잔뜩 옹호할 것 같은 언론과 임무를 선택했으니 일부러 전 정권의 반대 나팔수의 어록을 선택했다는 비판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마이뉴스의 공산을 꿈꾸는 인간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배경에 일주택자는 실수요자이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자금의 투기 열풍은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꾼의 탐욕스러운 행동 때문에 발생했으니 이들에게 중과세의 벌칙을 부과하면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 라는 프레임 때문에 일주택자에게는 투기적 동기가 없다라는 오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다. 하지만 일주택자도 얼마든지 투기적 동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저 트위터에서 보여줬던 내용을 실천에 옮긴 전 정권을 무려 오마이뉴스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 비판하는 게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친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다주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딱 한 채의 집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강남 학군 좋은 곳에 한 채를 사고 싶으세요? 저 멀리 인구 소멸해가는 지방 쪽의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으신가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거세해버리고 집주인이라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박탈시킨 다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람을 근근히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그녀들이 찬양하는 공산주의입니다. 5천만 명의 국민 모두가 딱 한 채의 집만 가질 수 있으니 무조건 서울의 똑똑한 한 채를 가지려 노력할 거고 결국 대한민국의 서울공화국화는 더 가속화될 거고 서울의 집값은 역대 최최최고를 뚫을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전 정권에서 이미 그렇게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만들어서 규제한 결과가 뻔히 있는데 말이죠. 정말 진짜로 안타까운 건 이런 공산주의적 내용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댓글 400개 조회수 5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다들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있다라는 댓글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여초 커뮤니티의 현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일인 일체 강요할 필요 없이 세금을 세게 때리면 저절로 한 채씩만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이제서야 묘수랍시고 들이미는 여성들의 2024년 모습. 다시 말하지만 오마이뉴스도 비판하는 게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제발 실거주만 가능하게 하라고 두 개 이상은 보유세 폭탄해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신봉자 많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자본주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이더라. 라는 저 댓글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존문가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저보다 더 많이 틀린 건 인터넷 속에 선동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진리인 것이냥 받아들이는 여초 커뮤니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은희의 존문가 부동산 언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혁명하고 싶어진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여성들과 우리는 같은 한 표이다.